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걷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패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삭스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삭스를 삼은지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삼십 개를 여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찌지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건축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10년 동안 건축이 중단되었죠. 학계와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환상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다시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이 정말 풍성한 삶으로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며 성전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구절이 사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하나님은 스가리아 선지자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혀 죽을 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잡혀 죽을 양으로 포로에서 돌아온 것 같은 것과 별발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잡혀 죽을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락하게 되었을까요? 참목자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도다. 우리가 우리의 참목자 누구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17절에 나오는 양떼를 버리는 못된 목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 목자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국률이 여기는 목자를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 돌보지 않고 국률이 여기지 않는 목자를 따라가겠습니까? 스가리아 11장은요. 우리의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입니다. 참목자이신 주님을 떠날 때 우리의 삶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잡혀죽을 양이 됩니다. 잡혀죽을 양의 최후는 어떨까요? 6절 말씀입니다. 여하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잡혀죽을 양의 최후는 더 이상 국률이 없다는 겁니다. 이보다 무서운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에게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잡혀죽을 양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국률이 없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국률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 그날 땅을 쳐도 소용없는 그 때가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은 모두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은 이 땅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나타났습니다. 호화롭게 지내던 부자는 괴로움이 가득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괴로움 중에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져 있는 것을 이 부자가 보게 됐죠.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국률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25절과 2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에는 국률이 없습니다. 오직 공의만 있습니다. 국률은 심판대에 서기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도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국률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정건축을 마치고 다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잡혀 죽을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막대기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들을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하나님은 은총의 막대기 하나 연합의 막대기 하나로 잡혀 죽을 이스라엘 양을 돌보셨습니다.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연합하게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하게 하신 것은 은혜가 있어야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강력하게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공동체는 은혜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됩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자석뼈에 붙어있는 마음까지 하나 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로 마음까지 하나 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거부하면 은혜는 사라집니다. 구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또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은혜가 사라지면 연합도 깨집니다. 그 연합의 자리는 분열과 싸움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도 은혜를 거부하실 분 없으실 겁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은혜를 거부하겠습니까? 라고 다 반문하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자신은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은혜를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에서 오죠?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는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품에 우리를 들어가게 합니다. 나를 안으시는 주님 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모든 죄는 사라지게 됩니다. 모든 문제에서 자육해되고요 살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할 때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모든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모든 문제에서 자육해되고 살아갈 힘이 생기니 기도가 기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의 힘이 생깁니다. 저는 선화목자교회 부임하기 전까지 성전에서 자거나 성전에서 밤새 기도한 적이 목회하면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 단임 목사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밤새 기도하는 말씀에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도 한번 성전에서 밤새 한번 기도하면서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한 주간 혼자 저녁마다 본장을 찾았습니다. 제 손에는 두꺼운 침낭 하나 들고 이 자리 단단히 있고 나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보다 잠을 더 많이 잤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당에서 홀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꼭 너의 삶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꼭 너의 삶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기도가 왜 생명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가 호흡이고 생명인 것은 기도가요 우리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쁘면 삶이 기뻐집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지면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고 기도에 힘이 생기면 살 힘이 생깁니다. 정말 기도하니까요 살 힘이 생기더라고요. 기도가 기쁘니까요 제 삶을 돌아보니 제 삶이 기쁘더라고요.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아무 기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에 기쁨이 없는 것은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았는데 나의 더러운 죄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살 길을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임을 주셨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주실 은혜를 미리 깨닫게 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기도해도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꽉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잊게 합니다. 결국 주님을 버리게 하고 스스로 잡혀 죽을 양으로 살게 됩니다. 제가 스가리아 설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고 살아보자고 건면했는데 그 건면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고 여러분 건면 드렸습니다. 그게 일장 말씀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기도하는 우리를요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요 그 삶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은총의 막대기 바로 연합의 막대기를 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잡혀 죽을 양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이 말씀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은총의 막대기 연합의 막대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목자를 버릴 때 하늘만 어느 순간 은총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연합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를 그저 잡혀 죽을 양으로 내버려 두실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은총의 막대기를 붙잡을 때이고 연합의 막대기를 붙잡을 때입니다. 그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은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기쁘고 기도할 힘이 생기고 정말 기도하고 싶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참목자를 버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목자를 따라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그 은혜 속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7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기도가 열리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참목자이신 주님만 붙잡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제가 은총의 막대기를 붙잡습니다. 연합의 막대기를 붙잡습니다. 그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로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과 진짜 교제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복자이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참복자이신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에 하여 주시옵소서 살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하나님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 그 십자가가 단단히 붙잡혀지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 분명하게 누려지고 하나님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부흥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 기도를 깊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우리 이 시간 한국교회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연합과 부흥을 주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국률이 여기는 참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의 종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한 자들로 하나님 일어서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의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목회자들 안에 뜨거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예수님처럼 참 목자 하나님 선한 목자로 하나님 일어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도들을 마음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사랑과 혼신이 목회자들 안에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시기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성도들에게 사랑이 필요한 이 시기에 하나님 목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영혼을 향해 찾아가시는 그 주의 마음이 그 영혼도